상주시가 합참음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자 인근 지자체인 문경시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설 터는 행정구역상 상주시에 속해 있는데 문경 도심에서는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항 건립을 둘러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공설추모공원이 들어설 함창읍 나한리 일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공원 부지를 물색해온 상주시가 마을 주민 70% 이상의 동요와 함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나한일이 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추모공원에는 약 2만 2천기의 자연장지와 봉안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모공원 예정지와 야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문경시에서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공원 건립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평가 과정도 불공정하다고 문경시는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조성 위치가 도심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주시장 입장에서 바로 상주시청 근처에 있는 여기 시청에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주 강시장이 상주시청 옆에 공동묘지 설치하기에는 이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을 설치하겠느냐? 대물, 스스로 대물을 보라는 얘기죠. 그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주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마을 주민 동의와 함께 조성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지에게 사용 승낙을 구한 뒤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추모공원 조성 위치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경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봐도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문경하고 왜 상의를 안 하느냐 하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상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절차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무엇을 한다고 그거 가지고 미리 이야기하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겁니까? 한편 이 사업은 상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가 문경시의 반대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상주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지역 간 마찰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